어떻게 사랑하든지 널 보낸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났는지 나와 같은 날 말할 수 있잖아 나 견디기 힘들었어 숨조차도 쉴 수 없게 이런 내 현실이 너무 싫어 이번에 투우사로 등장을 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려웠고 이번 작품이래 이번 광고에서 투우사라는 설정은 여러분들이 어떤 안전과 보안을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잊어버린 애쓰기 때문에 날 알잖아 너 없이 남는 다른 걸 어떻게 사랑하든지 어떻게 널 잃어든지 그 긴장감 속으로 절제된 여유가 어떤 주인공의 자유도 내렸고 어떻게 숨어있잖아 난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났는지 나와 같았다면 너 알 수 있잖아 너 또 난 그런 편이 나처럼 힘들었니 너도 그랬다고 말해 주겠니 우린 둘 다 너무 바보 같은 시간 속에서 몸 속에서만 널 찾아 해볼지 일상 세련 scratched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